가슴이 도시 도시 가슴이 감을 줍고 있어요. 23번 24번 어떻게 하면 작동해요? 여기를 누르면 돼요. 어떻게 하면 작동해요? 여기를 누르면 돼요.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산입니다. 2. 강입니다. 3. 나무입니다. 4. 구름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산입니다. 2. 강입니다. 3. 나무입니다. 4. 구름입니다. 6. 나무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공항입니다. 2. 부두입니다. 2. 부두입니다. 3. 지하철역입니다. 4. 고속터미널입니다. 4. 고속터미널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공항입니다. 2. 부두입니다. 2. 부두입니다. 3. 지하철역입니다. 4. 지하철역입니다. 4. 고속터미널입니다. 4. 고속터미널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보호복을 빨고 있습니다. 2. 보호복을 빨고 있습니다. 3. 보호복을 입고 있습니다. 4. 보호복을 빨고 있습니다. 5. 보호복을 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보호복을 빨고 있습니다. 2. 보호복을 걸고 있습니다. 3. 보호복을 걸고 있습니다. 보호복을 입고 있습니다. 4. 보호복을 다리고 있습니다. 28번 바나나가 얼마나 있습니까? 1. 다섯마리 있습니다. 2. 여섯마리 있습니다. 3. 다섯송이 있습니다. 4. 여섯송이 있습니다. 바나나가 얼마나 있습니까? 1. 다섯마리 있습니다. 2. 여섯마리 있습니다. 3. 다섯송이 있습니다. 4. 여섯송이 있습니다. 편의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1. 백화점 안에 있습니다. 2. 세탁소 위층에 있습니다. 3. 정류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4. 백화점과 미용실 사이에 있습니다. 5. 편의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5. 편의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여섯사람들이 있습니다. 5. 서편에 있습니다. 4. 백화점과 미용실 사이에 있습니다. 모니카 씨, 아직도 배가 많이 아파요? 1.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2. 아침부터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3. 배가 아플 때 먹는 약 좀 드릴까요? 4.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병원에 갔다 왔어요? 모니카 씨, 아직도 배가 많이 아파요? 1.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2. 아침부터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3. 배가 아플 때 먹는 약 좀 드릴까요? 4.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병원에 갔다 왔어요? 31번 전에는 직접 매장에 가서 사더니 요즘은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하네요 1. 값이 싸고 쇼핑이 편리해서요 2. 인터넷 쇼핑을 하기 쉽지 않아요 3. 인터넷으로 쇼핑을 해본 적이 없어요 4. 회원 가입을 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해요 전에는 직접 매장에 가서 사더니 요즘은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하네요 1. 값이 싸고 쇼핑이 편리해서요 2. 인터넷 쇼핑을 하기 쉽지 않아요 3. 인터넷으로 쇼핑을 해본 적이 없어요 4. 회원 가입을 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해요 1. 대청소를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기숙사에 청소를 하러 갈 수 있습니다 3. 대청소를 언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 이번 주에는 모두 쉬니까 이번 주에 합시다 5. 기숙사에 청소를 하러 갈 수 있습니다 3. 대청소를 언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 이번 주에는 모두 쉬니까 이번 주에 합시다 3. 여기에 있는 벽돌을 어디로 옮길까요? 1. 여기에 옮겨 놓았어요 2. 저쪽으로 옮겨 놓으세요 3. 벽돌을 옮기느라 수고 많았어요 4. 벽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5. 여기에 있는 벽돌을 어디로 옮길까요? 1. 여기에 옮겨 놓았어요 2. 저쪽으로 옮겨 놓으세요 2. 저쪽으로 옮겨 놓으세요 3. 벽돌을 옮기느라 수고 많았어요 4. 벽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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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번 34번 주말에 집에 있을 거예요? 1. 네, 친구가 있어요 4. 벽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2. 아니요, 집에서 만나요 3. 네, 집에 안 갈 거예요 4. 아니요, 서점에 갈 거예요 4. 주말에 집에 있을 거예요 1. 네, 친구가 있어요 2. 친구가 있어요 2. 아니요, 집에서 만나요 3. 네, 집에 안 갈 거예요 4. 아니요, 서점에 갈 거예요 4. 아니요, 서점에 갈 거예요 35번 35번 여보세요? 저는 리한입니다 거기 뚜안 씨 있습니까? 1. 그래요, 다음에 한번 봅시다 2. 아니요, 지금 회사에 없어요 3. 알겠어요 3. 알겠어요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 4. 그럴게요 4. 그럴게요 4. 거기 뚜안 씨 4. 거기 뚜안 씨 있습니까? 4. 거기 뚜안 씨 있습니까? 5. 그래요, 다음에 한번 봅시다 5. 아니요, 지금 회사에 없어요 5. 알겠어요 5. 알겠어요 5.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 6. 그럴게요 6.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6. 그럴게요 6.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6. 저는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7. 그래서 겨울이 되면 자주 스키를 타러 가요 7. 저는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8. 그래서 겨울이 되면 자주 스키를 타러 가요 37번 37번 이 가방이 너무 무거운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38번 38번 오늘 출고할 상품은 모두 준비됐지요? 네, 이쪽에 준비해 두었어요 그리고 재고는 여기에 기록해 두었고요 수고했어요 칸 씨가 계속해서 창고 관리 좀 신경 써 주세요 수고했어요 칸 씨가 계속해서 창고 관리 좀 신경 써 주세요 칸 씨가 계속해서 창고 관리 좀 신경 써 주세요 39번 내일 논에 농약 좀 쳐 주세요 네, 그건 오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후에는 고추밭에 거름을 좀 줄까요? 며칠 전에 줬으니까 괜찮아요 대신 물을 좀 주세요 대신 물을 좀 주세요 물을 다 주고 호스를 옆집에 돌려주는 거 잊지 말고요 네, 그건 오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논에 농약 좀 쳐 주세요 40번 40번 바루 씨 40번 저는 웬일이에요? 어디 아파요? 건강검진이 있어서 왔어요 수진 씨는요? 저는 검진 결과를 보러 왔어요 그래요? 결과가 어때요? 큰 문제는 없지만 이제 신경 좀 써야 된대요 운동도 하고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고 했어요 바루 씨 여긴 웬일이에요? 어디 아파요? 건강검진이 있어서 왔어요 수진 씨는요? 저는 검진 결과를 보러 왔어요 그래요? 결과가 어때요? 큰 문제는 없지만 이제 신경 좀 써야 된대요 운동도 하고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고 했어요 카드. 바다. inated.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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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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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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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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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